이번 시간에는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행을 정렬하는 것이 정렬이라고 합니다. 정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order by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법이 있는데요. select, from, 그리고 테이블명을 하면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를 할 때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order by하고서 정렬의 기준으로 사용할 열, 컬럼을 지정하는 겁니다. 컬럼에 명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뒤에 desc, asc, 이것은 Descendant, Ascendant의 약자고요. Descendant는 최신 데이터 아니면 데이터의 크기가 큰 거, 예를 들면 10이 먼저 오고 1이 나중에 오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asc는 오래된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1이 먼저 오고 10이 나중에 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제가 있는데요. 우리 데이터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실행시키시면 되겠죠. 자, MySQL 콘솔에서 붙여넣기 해서 select, from, student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가 됐죠. 자, 다시 예제로 들어와서 여기는 예제를 카피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붙여넣기 하면 select, from, student하고서 order, by, distance, 그리고 dsc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distance라고 하는 이 값 있죠? 이 값에 있는 이 숫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행들을 정렬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400, 350, 310, 200, 200, 190, 10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dsc를 asc로 바꾸고 엔터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distance가 숫자가 적은 것부터 숫자가 큰 순서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10, 190, 200, 300, 10, 400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예제를 보죠. 이번 예제는 이 정렬을 조금 더 복잡하게 꼬아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 전에 했었던 것은 distance를 대상으로 해서 정렬을 했고 이번에는 address를 함께 정렬하는 거예요. 저기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distance 중심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address asc라고 하면 제일 먼저는 distance 기준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distance 안에서 동일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지금 이 두 개가 200이죠? 그런 경우에는 address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렬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sc라고 하면 대전과 청주가 있을 때 대전이 먼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제가 다시 desc로 하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전과 청주였는데 이번에는 청주와 대전이 된 거죠. 그래서 distance라고 하는 것과 address라는 것을 복합해서 정렬을 하는 것이고 그 순서에 따라서 앞에 있는 것이 먼저 정렬이 되고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에 정렬한 것에서 동일한 값이 있을 때 뒤에 있는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